치타부 이건 누구 발자국일까? 쿵쿵 쾅쾅 공룡 발자국 쿵쿵 쾅쾅 누구 것일까 널찍널찍널찍한 발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톱 쿵쿵 쾅쾅 공룡 발자국 스테고사우루스 발자국이지 쿵쿵 쾅쾅 공룡 발자국 쿵쿵 쾅쾅 누구 것일까 큼직큼직큼직한 발바닥 동글동글 동그런 다섯 발톱 쿵쿵 쾅쾅 공룡 발자국 프라키오사우루스 발자국이지 쿵쿵 쾅쾅 공룡 발자국 쿵쿵 쾅쾅 누구 것일까 길쭉길쭉 길쭉한 발바닥 뾰족뾰족 뾰족한 새발톱 쿵쿵 쾅쾅 공룡 발자국 티라노사우루스 발자국이지 다같이 공룡나라로 떠나자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 있어요 무슨 공룡일까 무슨 공룡일까 거대한 공룡도 깨뻗은 공 커다란 풋구멍 프라키오사우루스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 있어요 무슨 공룡일까 무슨 공룡일까 세모난 머리 커다란 풋구멍 넓지깐 날개 부테라노돈 우와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나라에 가요 공룡 있어요 무슨 공룡일까 무슨 공룡일까 강력한 덕경 거대한 이빨 날카로운 팔도 티라노사우루스 크아 우와 도전 동그라미 세모네모 찾아볼까요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공룡이 흐르릉 공룡이 흐르릉 브라키오사우루스 찾아왔어요 동그란 눈동자 동그란 콧구멍 동글동글 동그라미 여기 있네요 뾰족뾰족한 세모세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공룡이 흐르릉 공룡이 흐르릉 투리케라톱스가 찾아왔어요 세모나 콧불 세모나 머리뿔 뾰족뾰족 세모세모 여기 있네요 반듯반듯한 네모네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공룡이 크르릉 공룡이 크르릉 티라노사우루스 찾아왔어요 네모난 얼굴 네모난 몸통 반듯반듯 네모네모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세모네모 다 찾았어요 공룡들의 색깔이 사라졌어 우리가 찾아줄게 빨간 사과를 냠냠냠 빨간 사과를 냠냠냠 빨간 사과를 먹으면 빨간 티라노사우루스 주황당근을 냠냠냠 주황당근을 냠냠냠 주황당근을 먹으면 주황스테고사우루스 초록오일을 냠냠냠 초록오일을 냠냠냠 초록오일을 먹으면 초록트리케라톱스 파란 블루베리 냠냠냠 파란 블루베리 냠냠냠 파란 블루베리 먹으면 파란 브라키오사우루스 포라포도리 냠냠냠 포라포도리 냠냠냠 포라포도리 먹으면 보라색 파란 새우루 롤러프스 우린 무지개 공룡들 알록달록한 공룡들 맛있는 걸 좋아하는 우린 무지개 공룡들 올해도 무서운 공룡이 없네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자, 다음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이 몸을 소개하지 나는야 티라노사우루스 힘세고 무섭지 매서운 눈빛 거대한 이빨 나는야 멋진 티라노 나는야 티라노사우루스 힘세고 무섭지 잡아먹기 전에 숨는 게 좋을걸 나는야 멋진 티라노 나는야 티라노사우루스 힘세고 무섭지 최고의 사냥꾼 꿈 도마베 나는야 멋진 티라노 나는야 티라노사우루스 힘세고 무섭지 잡아먹기 전에 숨는 게 좋을걸 나는야 멋진 티라노 싸라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하하하하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최고의 공룡 나는 투리케라톱스 최고의 공룡은 나 어쩜 한번 해보자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최고 공룡이 누군지 한번 결어보자 선수 입장! 거대한 이빨 강력한 턱 최강의 싸움꾼 티라노 화려한 투리 세계의 뿔 먼젠기 투리케라톱스 하하 준비! 출발! 그르릉 그르릉 쿵쿵쿵 최고의 공룡은 바로 나 그르릉 그르릉 쿵쿵쿵 아니야 내가 최고야 콩콩 그르릉 쿵쿵 쿵쿵쿵쿵쿵쿵 콩콩 끓る 쿵쿵쿵쿵쿵 연기 투리케라톱스 한 번 더! 콩콩 그르릉 꽝 콩콩 그르릉 쿵쿵쿵쿵oma 콩콩 콩 오오오오 승리! 나랑 공룡 따라하기 춤을 춰볼래? 좋아! 손을 세워서 앞으로 내밀어 휙 휙 휙 휙 휙 입을 벌리고 소리 질러봐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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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휙 휙 왼손을 휙 휙 양손을 번갈아 휙 휙 휙 힘차게 크루룩 더 크게 크루룩 모두 다 물러서라 크루루룩 엉덩이 내밀고 꼬리를 흔들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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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들어서 힘차게 굴러봐 쿵 쿵 쿵 쿵 쿵 오른쪽으로 흔들 왼쪽으로 흔들 좌우로 신나게 흔들 흔들 오른발을 쿵 쿵 왼발을 쿵 쿵 양발을 번갈아 쿵 쿵 쿵 다른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